도대체 왜 못살겠다는 건데? 너 네 맘대로 결혼한 거잖아!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. 저 사람 위해서 내가 포기했어야 했어요. 나 이혼신고서 접수시켰어. 진심으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? 29에 애 데리고 이혼녀. 아무 일 아닐까? 행복하세요? 이만하면 괜찮은 거겠죠? 네 딸아이까지는 못 받겠다. 아버지. 결혼에 스물난 사람이라 그랬죠. 그런 악몽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요. 너 슬기 버렸잖아. 버렸다는 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.